이제 한글이 됐어요 자 어떻게 할 게임은 VR 덮밥집 장사입니다 뭐야 시작한거야? 어떻게 하는거였더라? 어.. 그 뭐죠 그 왜? 돈까스 같은데? 돈까스 돈까스 아 내가 그만두지가 좀 돼가지고 저거 돈까스가 어딨냐 이거 이거인가? 이거 고개있냐 ㅋㅋㅋㅋㅋ 그만두지가 좀 돼가지고 팍팍팍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? 드셈 맞나 이거? 왜 같이 먹어 왜 같이 먹어 왜 같이 먹어 나 다시 해 다시 이거 생선구이 생선구이 아 이게 술이구나 이거 이거 오까요 오 야꺼도 아 뭐야 조송님 밥을 넣고 나 분명 옛날에 이르셨는데 반년도 안되는데 그쵸 계란을 잠깐만 여기 뭐 있어 조심해 그리고 저건 뭐죠? 어딘가에 부딪치기 저거 빨간거 뭐야 누군가? 아 맞다 저거다 아 맞다 저거다 그 다음에 굽고 노릇노릇해 노릇노릇해 아 하하하하 요렇게 넣어가지고 이쪽이 문제야 이쪽이 마이크 있는데 마이크 있는데 오케이 됐어 이제야 기억났다 자 갑니다 다시 가요 다 됩니다 이제 돈까스 혹시 모르니까 계란 한번 해봐 계란대고 계란대고 어 계란대고 돈까스 꺼낼 수 있어? 돈까스 오케이 오케이 잘 보여요 님들? 밥을 미리 담아놓으면 안 되더라고 뭐든지 미리 하면 안 돼 내가 잘 보여? 새우 새우 두 잘 입혀야돼 아 이거 그거다 이거 그것도 넣어야 되는데 일단 놔둬 나중에 할 거니까 잘 보여요? 오케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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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아 저쪽이 큰일이야 저쪽이 아 미치 새우가 하필이면 저 끝으로 가버려가지고 아저씨 아 좀만 기다리세요 돈까스 빨리 세우야 저 끝에 꺼 못잡아 새우야 일로와라 급할 때 새우가 절로 가버리면 곤란한데 새우야 일로와라 아이씨 에이 저 썩은 건 일단 놔어 저기 새우 얼마낫어 26초 약간 모자란데 여기 건 잡을 수 있어 새우 많이 기다리셨죠? 네 자, 곰게트 비추포수 드시고 간격하게 새우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생선 드시고 새우가 문제야, 새우 젓가락을 쓸까? 가만히 아 아 에헤 아, 미친 새우가 문젠데? 전혀 정신! 전혀 정신! 아, 끝에 있는 새우 나 일로와 일로와 일로 오라고 여기 미친 고기터 몰이터 넘어가면 인식이 안되는데? 전혀 정신! 전혀 정신! 몰이터 뒤로가 장어의 소스도 미유는 먹이는 몇개월 삼 돈가스 당해 올려놓고 질라주시오 아, 씨, 애들 전혀 정신! 전혀 정신! 됐다! 하이! 뭐야, 이거 다 치워 그 다음에 요고 넣고 세 개 넣고 넣고 압 뒤지고 아아, 벽은 아닌 것 같은데? 아, 네 아, 그 까만해! 아, 도망가 고기 아, 도망가 오, 도망가 오, 도망가 에이! 오, 도망가 아, 미친 해가 돼, 해가 돼 버렸어 시간 있지? 아, 이거 씨 뭐야 들어가지면 어떡해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3개 이거 하나 더 뭐요? 방어의 소스? 이거? 이거 아 색깔이 다르구나 어쩐지 이거봐 이게 색깔 때깔이 나오네 어쩐지 계속 화내들아 아 뭐야 이거 다 타버렸어 어쩐지 때깔이 아 계란나왔다 좀 해줘 계란 2개요 머리로 깨져 계란 하나 더 방어 술 점은 대고 있어 드시고요 다시요 아 접으면 텐데 계란 계란 어 미친 나와 어어 손으로 아 아 늦었다 다른 놈이 먹었어 놈이 먹었어 놈이가 먹었어 방어해 근데 한 대도 안 달았어요 아직 충분합니다 돌캐슬 다 담아나셔야죠 아이씨 노! 아이고 오케이 아이씨 돈까스 돈까스 가지고 오세요 다른 사람들일꺼야 어어 어어 아 아오 그냥 먹어 새우 소유 새우 아 미친 돈까스 아 이거 밀리기 시작한다 3개 새우 버릴건 버려야돼 새우 새우 그 뺀사람 새우 새우 아 다 넣어버려 다 넣고 살아있는거 건져 성공한거 건조라고 야 이거 먹을사람 아 이거 먹을사람 괴라니 왜 안와 또 동패스 새우 새우 아 새우 지금 됐는데 깜빡해 왜여워 아이씨 버릴사람 버려 히히히 히히히 히히힛 아 페우다 페우 바로 뒤집고 새키스 다가레 아이 아 미친 아 미친 강도 온다 화나면 강도구 보고 없구나 저거 없고 화나면 강도구 보고 없소 저놈의 돈까스는 계속 풀 우와 금슬 남지가 않는 장사 됐어 아 미친 고양이 뭐였지? 고양이 슬로모션이었나? 고양이님이 오시면 슬로모션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? 아씨 뭐였지 아닌가 슬로모션 아 가라 아 먹을거 줘야된다 아 고양이한테 먹을거 줘야되는거 아닌가 가라 먹겠습니다 안돼요 돈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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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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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구요 0개야 0개 아주 괜찮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좋았어 좀 잡아주면 새우! 새우 터 아직 아직 시간 있어 어디갔지 이거? 저거 넣은거? 자 두개 한꺼번에 온다잉 칼로 얼마나 오랫동안 숨겨내며 살아남을 수 있는데 아 안되네 칼로 진짜 오래 버틸순있다 챌린지 근데 얘기만 하면 알바써야되는거 아닌가? 몸풀긴데 벌써 기력 다 썼어 어? 구이아이 못풀긴데 너무 힘들어 저 혹시 땀에 쩔어있나요? 어? 저 혹시 땀에 쩔어있나요? 저 땀에 떨어졌나요? 일단 여기까지 하자 몸을 풀었으니까 다음 게임 갈게요 구이아이 심장이 두개가 있어요 엑스카라벌 저 찍어봐 어? 찍어보라고 뭐야? 아 여기! 아 사이로! 야 강도하는데 안 무섭냐? 야 근데 쟤 오면 뭔데? 이거 덕박스 시뮬레이션 아니고 단체 시뮬레이션이에요 어? 간다 가버렸고요 야 돈 다 털어갔네? 돈 타서 털어놓은 것 같은데 야 새기 이씨! 가라고! 몸 다 풀었다고 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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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 어? 가라고 어? 지니끼리 막 모자 막고 그래 지니끼리 모자 어? 세 개나 던져? 엑스터브하거나 밑에 숨어 요렇게 에헤헤헤헤헤헤 무적이다 에이 씨 또 왔네 에이 씨 억스테브하니 칼 왜그래 이거 칼 다 달았나봐 아아씨 칼 다 달았어 칼 많이 쓰면 다 나봐 다 풀었다고 아이씨 어? 아이씨 아이씨 밥풀 땐 이놈아 오케이 몸 다 풀었구요 다음 게임 할게 이럴땐 기다리더라잉 아이 술이나 먹어야겠다 에잇 이걸로 막아지나? 아 안 막아진다 기록은 세웠다 어우 빡세 저거 뭐야 마산캠프 한국사람이 어 힘들어 이제 몸 풀었구요 오늘 준비한 VR게임을 가보죠 한글이 나왔는데 한글은 전혀 상관이 없네 휴 잠시만 제 등 제 등 다시 몸 풀린게 아니라 근육하고 다리 풀린거 같아 다음은 스파이가 돼서 탈출하는 방탈출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탈출할 수 있을지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리고 그 다음은 스파이크 제 등장